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석사동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모두 60억 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실을 비롯해 꿈자람 나눔터와 다목적실, 주민자치실과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석사동 인구는 3만 6천 명으로 춘천에서는 퇴계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